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영준 중부지방에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 해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거의 우리나라 부근까지 확장해 있는 상황이고요 북쪽에서는 건조공기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남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동서로 긴 형태의 정체전선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정체전선의 경계에 닿을 때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경계에 있는 정체전선은 남북으로 진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 26일 지금 정체전선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유도되는 북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제주 또는 그 약간 남쪽으로 남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6일과 28일 쪽으로 가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서쪽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 쪽에 위치하던 저기압이 고기압을 따라서 우리나라 서쪽까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약간 북상을 하여서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9일과 30일 쪽으로 가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북쪽으로 확장을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고위도에서부터 남아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면서 서해상으로 저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조금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은 더욱더 북상하여서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과 30일경에는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늦은 밤부터 28일 주로 새벽까지 이어질 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고 중국 남부에서부터 온난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까지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체전선이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동네예보 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일 늦은 밤 정도에서 제주도와 전남 해안 쪽에 비가 시작하여서 강수는 주로 27일 쪽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28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의 경우에는 제주도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저기압의 발달 정도나 정체전선의 미묘한 위치 차이 때문에 강수량이 더 증가하거나 또는 강수의 북방 한계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 계속해서 발표되는 정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얘기 드렸던 29일과 30일경 중부지방의 장마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마가 시작되었던 22일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일의 경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있고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북서 쪽에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면서 강수가 지속되기보다는 찬 공기로 대치되면서 중부지방의 강수는 좀 단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29일 사항이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중국 남부 쪽에 온난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부지방까지도 계속해서 비가 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9일 조금 늦어지면 30일 정도 해서 중부지방은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중기예보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일 새벽까지 부산과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있다가 전선 때는 잠시 영향에서 벗어나겠고 대신에 이제 내륙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소나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을 하면서 29일 후반부 그리고 30일 쪽으로는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면서 장마철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1일과 2일 중부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오늘 18시에 강수가 추가적으로 도입되면서 영향권에 계속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정체전선은 남북 진동을 하면서 강수 소강을 보이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30일까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일 후반에도 계속해서 비가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면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기 때문에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정체전선에 가장 가까운 제주를 중심으로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전선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9일에서 30일 사이 정도를 해서 중부지방까지 정체전선이 더 북상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계속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